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이번 시간에는 유목민족사가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유목민족사가 여전히 우리에겐 낯설죠 유목이란 부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르트, 요거트 나오고 치즈 나오고 불가리 아니야? 이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유라시아 초원지대라는 거 더더군다나 강수량 400mm 이하의 굉장히 낮은 강수량 그다음에 유목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이런 우리에게 낯선 유목민족사를 동아시아사에 포함시켜서 내고 있는 교과서가 저는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 박수!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그리고 교과서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학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목민족을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흉노족, 선비, 유연, 돌궐, 쭉 몽골 나오는데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 유목민족의 이름 자체가 국가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부족들이 있을 건데 각 부족의 명이 또한 자신의 성씨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흉노에서부터 몽골족까지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흉노나 아니면 돌고리나 혹은 거란, 여진, 몽골은 좀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목민족사를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대학원에서 배웠습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미술사를 종부한 건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미술사 할 때 동서교류사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교류사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속에서도 유목민족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부분에서 그래서 유목민족 역사를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간의 교류를 하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즉, 예를 들어 중원왕조라고 해서 중국 한족이 있는데 이들이 농경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목민족과 때로는 물자를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죠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들이 워낙 강수력이 적은 지대에 살다 보니까 바로 생필붐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경민족하고 경제적인 교역을 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학습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동아시아에서 흉노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비족이 있었고 유연이 있었고 돌고리 있었고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축에서 알아둬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부분이 뭐냐면 간단하게 동아시아사가 주제사이기 때문에 즉 농경민족과 잘 어울리려고 했느냐 즉 특히 농경민족이 나름대로 선진 문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느냐라고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학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거란족의 요나라가 내세웠던 북면간제, 남면간제가 있죠 아니면 여진족의 금나라가 얘기하는 맹한 모국제가 있겠고요 혹은 몽골족에서 얘기하는 몽골인 제1주의 그리고 생목인을 우대했다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제 입장에서는 참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이 있고 그다음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이란 것을 개념 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삼정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나눠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는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융합이냐 이원적 통치냐라는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구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돌골이에요 이제 돌골이 왜 중요하냐면 돌골 티르크족이죠 이 돌골부터 바로 유목민족의 고유한 문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퀼택인 비라든가 아니면 톤유쿡비 같은 것들에서 보면 이 유목민족이 원래 문자가 없었는데 그걸 새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문자를 갖기 시작해요 독자성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거란 문자 서하문자 여지 문자 그리고 몽골에서 파스판 문자로 가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 즉 융합이냐 이원적 통치냐라는 부분에서 그 문자도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곧 또 어떤 부분에서 넘어가냐면 동아시아사에서 그냥 개별적인 유목민족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면 속칭 주도권을 언제 잡았느냐라는 시기 문제하고 이렇게 결합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상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흉노가 중원의 한족보다 바로 한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던 즉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 예를 들면 흉노의 묵특선 후 한고조의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이겼을 때 예를 들어 혹은 돌골이 강성했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북주와 북제가 돌골에게 좀 잘 보기 위해서 돌골의 공주를 서로 맞이하려고 경쟁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즉 흉노 돌골 그다음에 화북 지역을 장악했던 여진의 금 그다음 아예 유목민족 중에서 처음으로 바로 이 중국 전역을 차지했던 몽골이라든가 그 이후에 만주주 족이 있죠 자 바로 여진족이 나중에 만족이 이제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즉 여진족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후금 청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에서 어떤 모습을 펼쳤는가 예를 들면 청나라 변발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모습을 알게 되면 나머지 그 시기에 있었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던 문제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동아시아사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를 알면 쉽게 우리가 유목민족사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목민족사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동아시아사에서 융합이냐 이원적 통치냐 그리고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유목민족사 여러분들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이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